이번에는 열애설이 하나 터졌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가수 중, 여자 가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사심이 가득한 한의라고 아시죠? 한의 양재홍 씨라고 열애설이 터졌는데 궁합이 어떤지 일단은 양재홍 씨는 복 받은 사람이지 양재홍 씨 제가 보기에는 그래 두 분은 연애운은 있어요 연애운은 있는데 결혼하면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서로한테 도움을 못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몰라 할매야 그래 둘이 연애운은 들지만 결혼하면 끝까지 못 간다 자꾸 그래 자꾸 서로가 힘들게 한다 자꾸 그러거든 지금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몰라 연애에서 둘이 알콩달콩하게는 갈 수 있다 하지만 둘이 결혼하고 둘이 자식을 낳으면 서로가 힘들지 않나 자꾸 그래 사람이 인생에 뭐 궁합대로 다 가진 않아요 근데 그래 저 정도면 한번 살아보면 하다 이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몰라 연애를 오래 했으면 좋겠어 빨리 진행을 빨리 하다 보면 둘이 힘들다 자꾸 그래 그래서 몰라 연애를 오래 했고 진짜로 서로 간에 풍파를 이겼을 때 그때도 나쁘지 않다 그래 그럼 그때는 그때 결혼하느라 그때 결혼을 해라 응 일단 일찍 결혼하면 이혼한다 그치 알겠습니다 그렇다 івком 감사합니다 fil재